현대차와 기아의 차량 모델 3종이 지난해 미국에서 도난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차량으로 조사됐습니다. 현지시간 10일 미국의 비영리기관 전미 보험범죄사무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차 엘란트라와 소나타, 기아 옵티마가 미국 내 도난 발생 1위에서 3위까지 모델로 집계됐습니다. 앞서 2022년부터 틱톡과 유튜브 등에서는 현대차 기아의 특정 차종을 쉽게 훔치는 방법을 보여주는 절도 챌린지 영상이 유행한 바 있습니다.